안녕하십니까 멜마바 박사주인입니다. 오늘도 강좌영상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강좌영상 주신거 Fank Sweet의 And My Worst 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정말 쉽게 칠 수 있는데요. 일단 어떤 노래인지 살짝만 맛만 보고 오겠습니다. 이 곡입니다. 이 곡 강좌영상 찍을건데요. 코드가 4개밖에 없어요. 정말 쉽습니다. 오른손도 되게 간단하고 반복되는 게 많고요. 그래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카포가 있으시면 정말 쉽게 칠 수 있으신데 일단 카포가 없으신 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카포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둘 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를 먼저 잡아보면요. 첫번째 코드는 Cm7 그 다음에 A-7 D 잡으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D-7 그 다음에 G 그래서 이렇게 치셔야 원곡 느낌이 나요. 근데 만약에 나는 카포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잡는 게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잡으시면 되겠죠. C 그 다음에 A-7 그 다음에 D-7 그 다음에 G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카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세번째에 꼬아줍니다. 그 다음에 잡아주시면 돼요. A-7 그 다음에 F-3-7 그 다음에 B-7 그 다음에 E 네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다 보여드릴 건데요. 일단은 오른손을 어떻게 해쳐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. 일단 카포를 안 낀 상태에서 알려드릴게요. 베이스 치고 나머지 줄 치고 그 다음에 퍼커시브 그 다음에 둥둥 이렇게 베이스 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줄 치고 포커시브 이어서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 이 오른손 리듬을 제가 입으로 설명드렸지만 확실히 익히시고 바로 연주에 돌입하시면 됩니다. 이 곡은 이게 다예요. 이거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이 되게 빨리 끝날 거예요. 절대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. 그래서 세 가지 버전으로 바로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. 카포 없으신 분들께서 곡과 최대한 유사하게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면요. A-7 D-7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나는 이 코드가 잡기 너무 어렵다. 하지만 카포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A-7 D-7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잡기는 싫고 곡과 유사하게 치고 싶다. 그리고 나는 카포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꾸여주시고 A-7 F-7 B-7 그 다음에 E 이렇게입니다. 이렇게만 치면 끝입니다. 그리고 노래 중간에 약간 조용해지는 부분이 있어요. 프리코러스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 번씩 도로롱 쳐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도로롱 도로롱 이런 식으로 비명세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가지 다 똑같이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고요. 리듬만 방금 제가 입으로 한 것처럼 뚱땅 뚱뚱땅 이것만 확실하게 익히시면 됩니다. 방금 저처럼 입으로 소리 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. 강좌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전 빨리 끝났죠?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강좌영상이 이렇게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강좌영상 올라올 것들 기대해 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테시의 그레이드름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유리시루스 안녕히 계세요.